hola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컴퓨텍스 행사 3일차가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사실 amd 키노트 발표 그리고 인텔 키노트 발표가 끝나고 나니까 조금 긴빠진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번 컴퓨텍스 행사 이후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재까지 인텔 시스템만 3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외에 9세대 인텔 cpu는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죠. 저건 조만간 준비중인 컨텐츠가 있어서 해당 컨텐츠 끝나고 나면 정리할 예정입니다. 사족이 길었네요. 인텔 바 암드 바 나누는거 싫어하지만 보시기에 따라서는 어? 완전 인텔 바네 라고 하실수 있을겁니다. 그렇게 보인다면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라이젠 3000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 라이젠 시스템을 추가 세팅할 계획입니다. 라이젠 시스템을 세팅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번 컴퓨텍스 자료를 정리하던 중 몇가지 제품 정보를 추려서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출시된 메인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 브랜드에서 새로운 라이젠 3000 출시와 더불어서 완벽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x570 메인보드들이 컴퓨텍스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에이수스의 경우 무려 12종의 메인보드를 공개했습니다. 아마 공개한 메인보드 개수로는 1등일겁니다. 그리고 msi 역시 갓라이크를 필두로 6개의 메인보드를 공개했구요. 기가바이트는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로스 이스트림의 경우 유일하게 칩셋 쿨링용 팬이 없는 모델입니다.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필 테스트 결과를 봐야할것 같습니다. 에즈락의 경우 11개의 제품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에이수스 다음으로 맞네요. 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전시 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도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에 한정해서 제품 정보를 보실수 있는 링크는 영상 설명에 첨부할테니 미리 메인보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품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말 눈에 띄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익스트림 메인보드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플랫폼 컨트롤러 허브 그러니까 pch의 냉각팬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칩셋이라고 이야기 할께요. 여러 제조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pch의 발열이 분명히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준까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좀 그렇지만 컴퓨텍스 현장에서 나온 인터뷰 내용을 보면 뜨겁다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따뜻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cpu의 tdp는 이전 세대대비 낮아졌기 때문에 발열 부분에서는 분명히 유리할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스템의 전반적인 발열관리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줘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추가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익스트림을 통해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xmp를 지원을 했을때 4400mhz의 클럭 스피드를 지원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단 반드시 xmp값으로만 적용할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수동 메모리 오버클럭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라이젠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메모리 클럭 스피드에 목이 말랐던 분들에게는 시원한 소식일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게 가격 부분일겁니다. 일단 어느정도 공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대부분의 공식적인 출시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메인보드들의 경우 현장 관계자를 통해서 가격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 현재 나온 이야기들을 추려보면요.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메인보드의 전체적인 가격라인이 이전세대 대비 올라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제시되는 판매가격 msrp를 생각해본다면 기준가격이 살짝 올라가더라도 결국 국내에서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가격은 그 이상이 될것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스타의 x570 gt8 모델의 경우 170달러의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환율 계산을 해봐도 국내 판매가는 잘 잡아도 20만원 중후반대로 보입니다. 아마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애즈락의 x570 아쿠아의 경우는 999개의 한정 판매로 몸값은 1000달러로 예상됩니다. 자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일단 라이젠 3000을 가장 저렴하게 구성하시려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cpu를 라이젠 3600으로 할 경우 cpu의 msrp는 199달러 그리고 메인보드의 경우 현재 확인된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잡더라도 150달러 선은 나옵니다. 이게 국내에서 판매될 때 상식적인 선에서 예상해보더라도 cpu는 3600이 30만원대 메인보드가 20만원 중반대 그러니까 라이젠 3000의 가장 낮은 라인으로 세팅하더라도 cpu와 메인보드로만 50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pc 부품들의 기준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고는 생각되지만 이번에 우리가 키노트 행사를 통해서 감동하고 감탄했던 것은 기대 이상의 성능과 기술적인 실현을 보여준 모습이었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소비하는 단계에서 바라볼 때는 결코 저렴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비슷한 코어수와 성능을 가진 타사의 제품과 비교해본다면 저렴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비교할 때 말이죠. 자 새로운 라이젠 시스템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총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